4월 5일 일본 아이치현 서부에서 규모 3.9진원의 깊이는 4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4일 뒤인 4월 9일에도 아이치현 이번에도 서부에서 규모 3.8진원의 깊이는 4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어제 4월 10일에는 아이치현의 연속 지진들이 관서지역으로 이동하여 시가현 북부에서 어제 4월 10일 오후 4시 7분의 규모 2.8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4월 5일 아이치현 서부의 지진은 3월 초. 이즈제도 하치조지마 지진 이후 시조 카연수르가만 지진이 발생한 직후 아이치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즈제도의 지진이 아이치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 상황하에서 아이치현에서 군발 지진 이후 그 지진이 인근 김키지역으로 이동한 모양새는 매우 안좋은 시그널로서 관서지역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도. 우리는 2월 6일 터키 대지진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의 활성단층대를 고려해보면 충분히 대지진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키지역으로 이동한 지진이 어디까지 이동을 계속할지를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계속되는 아이치현의 지진 관련 2018년을 되돌아보면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14분 일본 주부지역의 아이치현에서 규모 5.1 진원의 깊이는 4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2018년 6월 18일 오전 7시 58분경 일본 오사카부 북부에서 규모 6.1 진원의 깊이 13km 최대 진도 육약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사카에서의 강진 발생 이후 약 3개월 이후 아이치현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오사카와 아이치현은 멀지 않기에 이러한 연관성 있는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기에 반드시 아이치현의 지진 발생 시에는 긴키지방의 지진들도 살펴봐야 합니다. 2018년 6월 18일 오사카 강진으로 인하여 타카츠키시에서는 9살 여학생이 소학교 풀장의 외벽에 깔려 심폐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긴급 후송되었으며 이외에도 오사카시와 다카츠키시에서 다수의 심폐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으며 오사카실 히가시요도 가와구에서는 외벽에 깔렸던 사람들 중 80세 남성에 사망하는 등 총 5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